어, 마지막이야. Let's go! 와,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텔방에 같이 있었는데 재민이가 저를 깨워줬는데 대부분 약간, 형 일어나 이렇게 하는데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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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근데 이거는 진짜 약간 그런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아, 녹화하고 있었어. 어떤 모습이 이렇게 어필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애교할 때, 애교. 애교할 때? 뻔뻔한 멤버. 뻔뻔한 멤버. 좋은 거 아니야? 돌려서 얘기하면 좋은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음악 둘 때요. 음악 둘 때요.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어떻게 해, 저거. 얘들아. 먹을 때가 제일 예쁜 때.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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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 실기력 돼. 아잉. 아잉, 귀여워. 허덩버덩한 내 배짱. 힝! 힝! 아잉! 와, 나. 이제부터 네 고향. 아잉! 사랑은 다른 나를 사지. 이미 이겼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겨요. 하지만, 가만히 있길 자잉. 이겼죠? 몇 번 계속 하네, 그냥. 꽉 잡아줘, 내 손 놓지 말아봐. 약간, 밑에 가장 세로 내려봐. 애타는 눈빛, 손짓 말해줘. 몸이 가는 그대로 내게로 와. 말투 따라하는 거에 제가 꽂혀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재민이를 좀 괴롭힌 재민이가. 심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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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트러마야. 어떻게 한다고? 심각하네. 갑자기. 아니, 그렇게 해요? 재민이가 그렇게 해요? 진짜 웃겨. 네, 제가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냥 뭐,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서 심각하네.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밥 먹고 있는데 그런 거 같아. 밥 먹고 있는데 왜 나는 심각하다고 그래. 밥 먹는 모습이 뭔가 심각해서 왜 나는 심각하냐고 하네. 응. 그래. 너무 싫어. 재민아 너무 싫어. 응, 응응. 응, 응. 익뇽화아. 으악. 아, 귀 아파, 진짜. 음... 진짜 그만 합시다. 크리에사스 가는 나무제 있고 산사라바지도 있고 개고리도 있고 할로va отвеч하기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뭘 말해줘야지 아 내가 이랬었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남이 알려줘야 하는 거. 샤랄랄랄랄라 꽃도룡 샤랄랄라라따라 하지마! 아니 너 주먹 일으켜주면 안돼 야 너 주먹 이렇게 치면 안돼 여기 작 부러져 작 부러져 맛있어 이렇게 이렇게 주먹 쉬어야 됐지 이렇게요? 저도 캐스팅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어떡해 어떡해 봉사활동 하다가 봉사활동 하다가 오오즈 청소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땀 땋는 모습 아니야? 아 힘들다 해 뭔가 힘들다는 포인트 좀 재미있는 오디션 때 한 거 기억나요? 누구를 할까? 누구를 할까? 시켰다가 벌써부터 갚는 거 같아 아직 안 난다 아직 안 난다 아직 안 난다 찰라야 찰라야 찰라 아파 또 다친다 또 아 일로와 일로와 굴뚝에 들어가서 호흡기가 안 좋은 거지 제가 힌트를 주자면 이게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좀 큰 거야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나의 꿈은 가수예요가 아니라 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꿈은 무엇인가요? 모랭이 나시잖아 모랭이 나시잖아 모랭이 모랭이 저 재민 씨 지금 질문을 보고 재민 씨가 떠올랐어요 잠깐만 안됨 진 거 가야 외복 안됨 진 거 가야 외복 야야야야 나 나 나 그 뭐지? 감정은 빼서 해야지 안됨 진 거 가야 외복 안됨 진 거 가야 외복 아 늦게 못해 괜찮아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유독 안무 습득에 경이로운 멤버가 있다고 정말 경이로운 멤버가 있다고 해서 존경스럽고 네 이제는 정말 신의 경지에 가지 않았나 그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내 왜? 어떻게? 한 번에 까먹지 까먹는다고? 리세트요 도대체 누가 그런 어떠신가요? 재민 씨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또 모르고 있는데 심각하네 심각하네 어 이게 아 근데 인정은 한 부분 인정은 해요 헬로 에브리원 아 헬로 에브리원 어 어 엔시티 아 엔시티 엔시티 잠깐만 안녕하세요 엔시티의 재민입니다 헬로 엔시티 재민 뭐? 엔시티 재민 엔시티 재민 잠시만요 왜 이러지? 엔시티 재민 엔시티 재민 끝 끝 잘 갔다 와 엔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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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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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갔다 올게 애기들 어 왠지 기대되는 재민 자세 목도리도 마음에 목도리도 마음에 목도리도 마음에 자세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해볼게요 안정적인 자세는 시작 준비 시작 believes 아니 슈 reflected 기다려 동 kami 촘 procent 네 그런 Ez 들어가 어어어 뒤로 해욕 잘 틀어! 재밌다! 느낌 있게 정말 마이크를 그만 떨어져서 왜이래? 이걸로 여러분을 어떻게 재우자? 망했다 난감하지만 일단 도전해보겠습니다 꽹과리 ASMR 여러분 재미 잘 오시네요 잘 오셨다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야 I will have 데리야끼 치킨 and two 카레 아, Japanese 카레 and you recommend and my recommend? OK but I still need to know 혼자 심심하셨나 보다 which one you like? I like tuna and beef and chicken you like everything? yeah I like everything OK the question more is what don't you like? what don't you like? I like everything I like everything I like everything so there's nothing that you do not like do not I like 재미나 너무 잘생겼다 신년 커요 댓글이야 댓글이야? 너가 해주는 말이 아니야? 일단 재미방은 해커와 거기 어린이 한 명 사는 해커와 어린이 한 명 사는 해커와 어린이 한 명 사는 뭐야? 무슨 방이야? 얘네 둘이 같이 방을 쓰는데 컴퓨터가 세 대 일단 큰 화면이 두 개 있고 노트북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저기 저기 책상은 또 하나 책상에 노트북 하나 더 있어서 4차 산업 일어난 방이에요 쓰레기통도 자동으로 열네 띡 아 진짜 업데이트 너무 신기해 재미나 방 진짜 4차 산업의 방이구나 아니 영화 세트장 필요 없겠네 여기 다 있네 5,6,7,8 5,6,7,8 5,6,7,8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행히 오오오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오케이 대민이 통로 넌 통로라구 모든 조명들이 V.I.I.B 기다리는 정ração 기다리게 하 G 기억해 어디서도 나이 나이 B 녹을걸 네 맘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나 내면 진거 가위가위 보 돌이 두비나 나보 내가 이겼다 Jamyn hurry up Jamyn I'm hungry actor 뭐 하리야? 하지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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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맨 제이맨 빨리 빨리 챌린지 챌린지 어디서? 한국에서? 부산 부산 아니요 다음은 다음 다음 뭐지? 그래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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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 재밌어 아이고 재밌다 여보 여보 여보? 여기 보세요 재민이 형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딸기 NO NO 딸기 사라잖아 뭘까? 천러야 재민이 형 최애 메뉴 딸기 여보 말고 약간 좀 진실적으로 진실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포도 NO 청포도 NO 수박 NO 바나나 NO 혹 혹 숭아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내가 너무 좋아 그런 꽃이 안 떠요 그런 꽃이 안 떠요 그런 꽃이 안 떠요 그런 꽃이 안 떠요 너무 좋아 어쩔 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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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대박이다 하하 기술했어 대박이다 그냥 부탁을 또 너무 자연스러웠어 오 네가 너무 좋아 프룸프트 안 떠요 오 오 SM에 인재가 이렇게 있네 하하 하하 대단해 요로센스 네 너무 좋았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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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스키 드림 데뷔 후 제일 즐거워요 지금 택으로 하하 하하 왜 울어 왜 울어 진짜 제가 꼭 아쉬워서 꼭 말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멘트 때 태복어 한마디로 못 했어요 진짜 열심히 딱 준비를 했는데 무엇을 준비하셨죠? 네 저는 이제 태복어 한마디로 준비했는데 이쪽 친구는 그럼요 네 저희 태복어는 폼나락마이클랍입니다 무슨 뜻이죠? 제일 귀엽ales desert variations 표현하 fé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어디에 도착하십니까? 저는...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쿨!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 주세요. 저희 다 대답할게요.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엥뚝키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엥뚝키 어떡해? 엥뚝키 어떡해? 엥뚝키 어떡해? 엥뚝키 어떡해? 어떻게 생각해? 잔맘 마구 말해 잔맘 마구 말해 좋다고, 좋다고 땡큐! 난 가운데지. 엥뚝키 어떡해? 이것은 이제 내가 바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드림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은? 아니, 문제 끝까지 읽어주세요. 양심적으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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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이건 기회 한 번밖에 안 드릴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이래 봬도 저래 봬도 재민이 형이지. 땡입니다. 정답은 없다예요. 다 같이 좋거든요. 다 좋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형이잖아요. 에이? 아세. 다 좋은 거예요. 삐졌어. 아니, 그러니까 다 똑같이 아, 뽑아 뽑아 뽑아. 아, 뽑아 뽑아. 아, 뽑아 뽑아. 아, 뽑아. 재현이, 재현이. 아, 뽑아. 아, 뽑아. 하나, 둘, 셋. 아, 뽑아. 아, 뽑아. 아, 뽑아. 구간 아이돌에 정말 9개월만에 왔죠, 저 같은 경우. 너무너무 다 반가웠고요. 그다음에 이태흑 형이랑 이태흑 형이랑 ultimately 미친 기형이요? 은혁이 형 은혁이 형 은혁이 형 은혁이 형 야 제니야 어떡해 어떡해 감사합니다 은혁이 형 다시 한번 사와드리겠습니다 아 기가 그렇게 빨리 찼어 아 진짜 맛있어 아 근데 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팬 여러분들이 당연히 컵을 해주시겠죠, 컵? 그렇습니다. 컵, 컵, 컵 해주시겠죠?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한마디 제가 더 알려야 했어요. 봄, 나락, 와이, 클락. 이제 팬 여러분들도 귀엽습니다. 약간 이런 뜻이죠. 두 번째 것만 박수를 좀 치시네요. 초반적으로 화면밖에 안 치시는 거를 볼까요? 티 났어요? 네 상당히 다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야죠. 여러분들 안녕 잘 자요.